자, 할머니가 묻는대로 해봐요. 아, 그렇게 건너는거에요. 그리고 노란불언요? 잠깐만요. 노란불언은 어떻게 해요? 아, 그렇게 하는거에요? 와, 박성원 참 잘했어요. 침팬지는 어디 있어요? 아, 그래요? 꿀불언은 어디 있어요? 여기요. 카말런. 여기요. 성원이 노래 한 번 불러봐요. 아는 노래 한 번 불러봐요. 빨간불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파란불은요? 초록불은요? 노란불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위험해. 위험해요? 초록불은요? 파란색으로 초록불이죠? 아빠랑은 어디 갔어요? 물을 부릴 때 내가 뭘 못해놔... 엄마는 어디 갔어요? 열지 말아요. 열지 말아요. 농문을 열어놓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도끼를 사왔어. 도끼를 사왔어요? 아이고 승헌이 오늘 거북이 거북이 사왔어요. 이번에는 수박 수박이에요. 이번에는 돼지 이번에는 돼지에요. 트윙클 트윙클 하라고 해봐. 트윙클 트윙클 노래해. 승헌아 트윙클 트윙클 노래해 봐. 차라리 시작